논어 위령공의 29번입니다. 자, 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 과는 지나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침, 그래서 잘못 이런 뜻이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과, 이, 잘못을 하고 불, 개, 고치지 않으면 시, 이것은 위, 이것은 뭐뭐야. 뭐라고 이른다, 뭐뭐라고 말한다. 시, 위, 그것을 일러. 아,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과, 잘못이라고 한다. 위, ус이, 위, 원을 service. iques, 위, 그 다음, 위, 백, 고치지, 위, 백, 고치지, 위, 백. 눈, 위, 백, 고치지, 위, 백, 곱치, 위, 백, 곱치, 위, 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